접이식 전기 스쿠터는 도시 교통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도시 거리와 보도를 탐색할 수 있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전기 추진력 및 접이식 기능을 갖춘 이 스쿠터는 단거리를 빠르고 쉽게 이동하려는 통근자, 학생 및 도시 거주자에게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 접이식 전기 스쿠터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컴팩트하고 휴대 가능한 디자인으로 도시 통근자에게 매우 다양하고 편리합니다. 경량 구조와 접이식 프레임을 갖춘 이 스쿠터는 크기를 아주 작게 접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기 추진 접이식 전기 스쿠터는 전기모터로 구동되어 단거리 여행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갖춘 이 스쿠터는 조용한 작동, 배출가스 제로 및 낮은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편리한 통근 솔루션 도시 통근자에게 접이식 전기 스쿠터는 직장, 학교 또는 기타 목적지까지 단거리 이동을 위한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강화된 안전 기능 많은 접이식 전기 스쿠터에는 안전한 라이딩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향상된 안전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저조도 조건에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내장형 헤드라이트와 미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접이식 전기 스쿠터로 도시 이동성을 실현하세요. 결론적으로, 접이식 전기 스쿠터는 도시 교통을 위한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라이더가 도시의 거리와 인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론, 접이식 전기 스쿠터 결론, 접이식 전기 스쿠터